많이 떨리네요 살짝 안 떨리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안 떨려요 Why is it called music bank? We don't know Why? There's a lot of music in the bank I don't know 사랑해요 잠만 부르신 건가요? 알고 있어요? 모기예요 모기 No pimple 모기 이렇게 먹고 오면 배 하는 Ave Maria 응 어때요, 약간? 반응을 봤을 때 느낌이 어때요? 느낌이 딱.. 댓글 딱 봤을 때 반응이 살짝.. 3대3 팀 대결을 좀 해볼까 해요, 어떠세요? 너무 좋아요 좋았습니다 자신 있어요 약간? 아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강아지, 호랑이, 호랑이. 어, 그렇지. 어때? 직접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. 로이! 알로랑이, 로이. 무서워, 반대. 무서워, 반대? 안 무서워. 그 안에 있어? 거기 나오나요? 아니에요. 이걸로 hot cross buns 했어요. hot cross buns. 맞아. 그게 뭐예요? 네, 약간 그 수행선거 같은 건가? ema, 제가 키가 왜 제일 작죠? 제가 제일 작은 Naga? 나는... 뭐 그렇게 짧아? 네, beb... 좋구요!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뒤로 있는 상태에서는 좀 쉬워. 연기로. 딱 맞춰야 돼. 안 돼! 제공하피 하거든요. 아니, 아니 근데 왜 태호 씨인 것 같았어요? Wake up! Wake up! 웨이거 마이유 기호씨 잠깐 나 뭐라고? 진짜? 진짜? 하모닌데? 완벽해, 할 거야. 뼈야. 뭐야? 안녕하세요. 미션. 두 개. 그렇지. 마펜까지. 나는 로제 떡볶이 먹어야겠다. 안녕. 어? 아... 제가 바삭한 제한이 like, Oh my god 그게, I'd look like a wine glass I'd be wearing a big hoodie and like skinny jeans I'd really look like a wine glass I don't know why I dressed like that Let's go Where are we going? 제한이! 오! 내 귀에 뽀꼬리도 하고 왔어. 나는 저기 안에서 응원할게. 내가 봤을 땐 됐어요. 흐흐흫 흐하핰 아 와 무슨 일이야 뭐 무슨 일이야 헤헤하하하하하하하하 와우 으하하하 두번째 주제는 무더운 여름에 24시간 동안 선풍기 대 2시간 동안만 에어컨 켜놓기 기호부터 시작을 해보자 선풍기 하핰하핰하핰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굉장히 나놔 더 깨끗해야 내 마음도 안정을 찾고 깨끗해진다. I didn't touch my note! I didn't do anything! 대박!